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협파 체내자입니다. 점심시간 다가오네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즐겁고 유쾌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잘 흘러가고 있어요. 그 이전에 뉴욕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이 고용과 소비지표 부진에 따라서 긴축, 종료,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을 한 것 같아요. 특히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가 크게 뛰었어요.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가 크게 뛰었다. 이 스쿨을 보니까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가 전장보다 292.69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34,852.67로 마감을 했고 S&P500도 전장보다 64.32포인트 정도 상승해가지고 4,497.63, 나스닥도 238.63포인트 뛰어가지고 13,943.76으로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이날 나온 그 고용과 소비지표에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종료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확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금리가 또 하락을 합니다. 하락하면서 투자심리가 또 되살아나고 컨퍼런스 보드는 8월달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106.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06.1을 기록했다고 하고 시장예상치 116과 전달 수정치 114를 대폭 밑도는 수치예요. 지난 2년간 과열됐던 노동시장이 꺾였다는 신호도 나왔는데 7월달 미국의 채용공고는 882만 7천건으로 전월 920만건 대비했을 때 약 34만건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21년 3월에 840만건 이 840만건 이후로 약 28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시장예상치보다도 낮았어요. 시장예상치는 950만건이니까 그래서 고용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둔화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보니까 연방기금 금리선물시장은 다음달 회의에서 FAD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86.5%로 반영을 해요.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13.5%에 달했습니다. 11월 회의까지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인상할 가능성은 47.9%죠. 전날에 62.3%에서 낮아진 거에요. 이 가운데 장기물 국채금리가 급락을 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8BP정도 가량 밀려가지고 4.11%로 내려왔구요. 2년물 국채금리는 15BP가량 하락해서 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급등세를 지속해가지고 증시에 부담을 준 국채금리가 약세를 보이면서 기술주가 크게 다시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4.16% 올랐잖아요. 하여튼 4% 넘게 올라가지고 또다시 사상 최고가 갈아치웠습니다. 이 반도체주 전반이 상승하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주수도 한 2.6% 급등을 했구요. 테슬라도 한 8% 가까이 치솟으면서 엔비디아와 함께 이날 증시를 견해를 한거죠. 시장의 시선은 이제 이번주 나올 고용물가지표로 향합니다. 오는 31일에는 FED가 눈여겨보는 인플레이션 지표죠. PC 개인소비지출 이 PC 가격지수가 다음달 1일에는 8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거에요. 하여튼 잘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미국장이 슬금슬금 희망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68% 오르고 있네요. 2,569.5일을 가리키고 있구요. 개인들이 1,787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삽니다. 기관들이 한 1,400억 정도 사고 있구요. 삼성전자는 1% LG현설 0.3% 하이닉스 2.4% 삼바가 0.5% 호스콜딩스 0.3% 우선주 0.7% SDI 2% LG화학 3.2% 현대차 1% 정도 오르고 있네요. 이 와중에 네이버 빠집니다. 0.2% 포스코 퓨체엠도 0.1% 빠지고 있고 기아가 0.5% 오르네요. 카카오도 0.5% 오르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이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고 코스닥은 924.77 0.93% 개인들이 869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구요. 외국인들이 809억 기관이 138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는 좋네요. 2.5%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0.6% 빠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알스케어는 보압이고 LNF 6.3% 다시 또 빠집니다. 포스코 디엑스 0.6% 빠지고 있구요. HLB 보압이고 SM은 1.3% 빠지고 있습니다. JYP는 0.5% 상승하고 있고 포라비스 0.2% 보스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0.1% 오르고 있네요. HPSP 3.3% 리노고급 0.1% 카카오게임즈 2% 현재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르는 종목들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잘 보고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황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환율도 좀 빠질 것 같은데요. 보니까 환율도 현재 1321원 3.7원이나 빠지고 있네요. 달러인덱스는 103.60원 가리키고 있구요. 하여튼 뭐 나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이제 보니까 요즘 현대차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현대차 현대차 노조가 요구하는 것을 보니까 주식은커녕 차도 사기 싫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쟁의권을 확보한 가운데 또 온라인 주식토론방에 등장한 글인데 개미들은 노조가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노를 하는 거죠. 30일 날 보니까 30일이니까 오늘이죠. 현대차 18만 6,7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오전에는 하여튼 안 좋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0만 8,500까지 올랐던 주가가 10% 넘게 빠졌습니다. 현대차이고 호실적과는 달리 주가는 내리막을 갑니다. 자동차 산업의 호황은 일시적 이거 곧 끝날 거라는 피크아웃론의 완성첩제 주가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현대차 노동조의 파업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주가 상승을 저해하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영업손실은 한 1조원에 달 거라고 합니다. 재고를 활용해서 손실을 상세할 여력은 크지 않고 특근등 추가작업을 통해서 연내 상세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3분기 중 상세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9월 중에는 생산이 정상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추석연휴 시작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깝깝합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이제는 앞으로 현대차 사면 안 돼요. 테슬라나 이런 거 사줘야지 품질도 떨어지는 것 같고 자꾸 보면 욕심만 부리는 것 같고 해서 하여튼 현대차 투자하실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중하게 하십시오. 삼성전자는 현재 6만 7천 5백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등락이 좀 있어요. 6만 7천 5백원 산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현재 외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고요. 모건해들이 좀 사고 있네요.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4,500원 정도는 오르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현재 5만 5천원 산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5만 5천원 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외인들이 좀 많이 파네요. 맥커리하고 골드만이 좀 매도하고 있습니다. 소폭 상승할 것 같네요. 소폭 상승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